여러분 어서오세요 오늘은 뒤에 보이시는 탐나라 공화국이라고 뒤로 갈까? 사장실 쪽 가려는데 뒤에 탐나라 공화국 보이시죠? 오늘은 탐나라 공화국 왔습니다 한번 보고 가고 여러분들의 남이섬에 제주도의 남이섬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기적의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양한 건물들이 많네요 이렇게 옛날에 이런 건물들인 것 같아요 돌도 많이 있고 와 너무 예쁜데요 여러분들? 에브스모기 보니까 노인정 이렇게 뭐 언어 뭐 이렇게 다 있네요 와 이런 식으로 해서 돌멩이들이 하늘 소리 뭔가 좋은 것 같아요 와 여기는 뭐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장난 아니네요 와 여기 뭐 돌멩이들이 돌멩이들과 이렇게 뭔가 잘 어울려져 있는데요 와 이렇게 조성이 잘 됐네요 와 대박이네 대박 엄청나네 엄청나 와 여기 여기는 무슨 호롱군인가? 호롱군 이라는 와 이렇게 막 골 머루에서 쫙 펼쳐졌네요 이렇게 어마어마하네 성이 너무 잘 됐는데 여기 너무 예쁜데요 여러분들 나무들도 많고 너무 좋아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학교 이렇게 여기서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같은 것도 들을 수 있고 잘 조성되어 있네요 너무 예쁘게 조성 잘 됐네 돌멩이 같은 것도 조성되어 여러분 저 위에 저거 와 멋있지 않아요 와 저기 돌멩이 와 진짜 멋있다 와 괜찮은데 여기 연못도 쫙 있고 너무 좋은데 예쁘긴 하다 아직 공사 중이라고 하네요 공사 중 와 도자 마을 저쪽에 막 지나가네요 이렇게 해서 샤악 펼쳐져 있네 와 여기 여기 뭐 이런거 이런건 좀 신기하다 이런 경우는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힐링도 하고 머리도 시키면 기분이 엄청 좋아 ycz 욕을 어떻게 치면 딱 꽉 잡아 여기 딱 여기 딱 잡으세요 잡고 DRAW 뒤로 어떤거? 빼 편의점에 가서 치즈 품은 닭갈비를 사왔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어머니가 여행을 가서 저 혼자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거 뭐냐 이거 편의점에서 사온거 거든요 찜 뭐? 찜인가? 네 아까 뭐 사왔는데 먹어볼께요 음 맛있네요 저 혼자 찍으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혼자 찍을때는 이렇게 색다르게 한번 찍어봐야 재밌을 것 같아요 맛있네요 동네 분들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보겠네요 어르신들 근데 야외에서 먹어야 확실 맛이 있어 진짜 맛있네 이 테이블도 예전에 샀거든요 진짜 맛있네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저녁 획사 하세요 진짜 맛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내가 장기장 어이 dunk 좋아 그는 눈이 잘 웃겨요 뱃어나 mented 정의 요리를 요리를